아 이름 분위기니까 첫방도 생각 안 나나? 첫방 때 같아요. 그때는 우리 희선 누나 여기 앉았고 우리 둘이 여기 앉았어. 저기 앉았어. 구석에 둘이. 이렇게 둘이 앉았고 희선 누나 누워있다가 나 놔두고 얘기하지 마요. 이러면서 일어났어. 처음에 우리 얼마나 나 모르고 드레스 입고 왔잖아. 그 드레스가 글쎄 물이 들어갖고 노란색 물이 들어갖고 샀잖아. 화장실에서 다 못 들었다고. 화장실 한 번 갔다 왔더니 치마가 다 젖었대요. 아니 끓였어. 찌는데로. 어쩐지. 아 진짜. 아니 더러워서 가진 방법. 짰어요. 짰다.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여기가 말렸어. 여기 방이 따뜻해가지고 말렸어. 입 있어. 고인데리래. 화장실에 고인물을 내가 다 흡수로 했더라고. 고인데리래. 시작되나요. 뭔가 이렇게 막. 뭔가 막 약간 찝찌름하고. 냄새와. 아이보리구나 아이보리. 막 이렇게 막. 아이보리면 괜찮은데 막. 어디는 약간 진하고 어디는 좀 약간. 나용이네 나용. 내가 오늘. 왜 이걸 썼냐면은. 오늘 오는 길에. 좋은 글을 읽었어. 내 오늘의 컨셉은 초심이야. 왜 초심이냐. 우리가 어떤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중요하대요. 초심. 그리고 열심. 그리고 디심이래. 세 가지 마음. 그래서 초심이. 이게 혹시 변질될 수 있으니까. 항상 마음을 간찰하라고 그러더라고. 새할지 다 너무 중요하다 진짜. 아. 초심으로. 어. 상대방 아무도 아닌서도 우리 초심이야 우리 내색은 얼마나 잘 있는지 않아. 어? 돌봐바치도 까르르르 까르르르 했어요. ula 자dom홉해져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아아. 생각해 뭐. 닝큽뻘이. 갑자기. 우리도 괜찮아. 리그 때 막 돌 던져 가지고 우리 막 조준 뭐 이런 거 하고. 조준. 형 태양열. 바보 바보. 맞다 태양열은. 맞죠. 조준. 형이 조준 조준 아닙니까 여기. 대상 깝다. 사격 사격.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기절했잖아. 기절했지. 추억이다 추억. 그게 초심이에요. 딱 처음에 막 초심은 순수한 거거든. 순수. 아. 점점 독해져. 얼굴 낙서하고. 동심? 동심을 잃었어. 그렇지. 계속 마음속을 관찰해서. 그럼 오늘 이번 여행은 형은. 호동심. 그렇지. 나는 원래 이 프로그램을 접했던 그. 처음에 마음 순수했던 마음은 호동심이니까. 그리고 큰 줄거리는 그거 좋아. 어청도에. 초등학교 때 그 동심에. 그 친구를 찾아서.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예능은 줄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 이 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 얼굴. 호동이 형이. 아침에 얼굴이 진짜 많이 붓잖아요. 아침에 생각보다 엄청 많이 붓거든요. 근데 그게 한 5분이면 빠져. 그게 알고 보니까 지금 생각했는데. 말을. 영화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붓기가 5분 만에 빠지는 거야. 저렇게. 크게 붓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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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금해. 아 궁금해. 5초 안에. 섬총사 5개 선물 되시오. 시작. 우이도, 영산도, 홍도. 땡. 하나, 둘, 셋, 넷. 땡. 시작. 우이도, 영산도, 생일도, 어청도, 홍도. 어? 그걸 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마음속으로. 이 젖이지 않아. 우이도, 영산도, 생일도, 홍도, 홍도, 홍도. 지금 우리 얘기할 동안. 지금 그거에다 혼자서 생각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지금 내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 짜자. 우리도 하나 짜자. 너 얼마를 잡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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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정말 몰랐다. 야, 이거 미쳐 몰랐다. 야, 이거는 야, 스프라인이네, 이거. 아, 이거 하애들, 이거. 아, 이거, 이거 순간 못 깨있네. 아, 입 밟았어. 이야. 아, 대박. 어떻게 진짜 똑같냐. 야 내가 그거 넣을 줄 몰랐네. 아 진짜. 대단해. 아 진짜. 이야 아따라 야이. 오늘은 좀 일찍 가네요. 딴 날보다. 그쵸? 제가 한편. 한편. 왜냐하면 상훈이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 아 근데 상훈 선배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또 혼자서 뭔가 그림이 찍잖아요 그. 되게 혼자서 이렇게 팍 해도. 시청자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별로 그게 없을 것 같아. 혼자서 그냥. 그러면. 아 근데 이렇게 알고 가는 것도 이것도 또 맛이야. 형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우리가 또 달탄향을 찾으러 갔잖아요. 저기서 보여. 그러면은 아는 척 할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할 거예요. 조심. 조심.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해야지. 웃길 것 같아. 웃길 것 같아. 벌써 그려져요. 지금 그 상황이. 저기 자꾸 흘리는데. 누구예요. 아 소리 질러. 형 기분 아파 지금 기분 안 좋아. 기사 네가 흘린 거야. 소리 내려와. 조금만 해봐 조금만. 간다. 돌아간다. 아 저분이야? 아니야. 상훈이 아닌데. 상훈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 품이 있는 거냐 그거 보면서 근데 극중 남편한테 만약에 뽀뽀신 했잖아 상훈이하고. 어? 하면은? 뽀뽀신을. 아니 뽀뽀신을 뭘 이렇게 해요. 희수신을. 아우 손으로 무너지추라. 슬레이터 치는 것처럼. 낭마냐고. 낭마냐고. 정말 감정 영웅이다 영웅. 극중 남편하고. 그러면 어. 그러면 신화 남편은 질투 같은 거 안 해요. 상훈 씨랑은 그렇게 진한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뽀뽀뽀뽀뽀마이크. 네네네. 아 이민호 씨랑.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런 씬이 나와라고 말을 안 하고 보는데 나오니까 오빠도 어 아 깜짝 놀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촬영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야 뽀뽀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야 오늘은 누워있더라 둘이. 야 오늘은 딥 딥이 누워있더라 이래. 껐대요. 그렇지 뭐 배우잖아. 안 그래. 그렇죠. 어. 이현희 씨. 네. 이현희 씨랑. 캡스 씨는 있어요?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게 여행 가서 이렇게 그런 해프닝인데. 맞아요. 왜 필수진이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가이드인데. 이제 이. 눈이 맞은 거. 손하지 마. 눈이 맞은 거야 눈이. 눈이 이렇게 딱 맞은 거야. 그래 손을. 전기가 딱 통한 거야. 그렇지 곱게 펴서 해. 그래. 전기가 이렇게 딱 통한 거야. 나는 그 대사가 좋더라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 아 누구 대사야? 누구 대사야? 아 누구 대사. 어. 어 너 너 너. 이런 거 하노. 아 이런 거 하노. 맞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동생 조금 관심 두면 되는 거예요. 다 그래도 챙겨 보신다. 그러니까. 감정도가 진짜 많아. 아니, 그 가사가, 대사가 아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립니다. 아, 네? 의사님과 저희는 현 씨가 황달을 빠져나와 범바를 통하여 정보적으로 황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심하다. 탑승 전에 허둥이 씨께서 멀비를 하냐 안 하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허둥은 최고로 좋다고 하십니다. 걱정 하나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고기 가십니다. 이제 몸무미야. 그동안 멀미야. 국민 멀미. 아, 나도 가라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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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이거. 자, 탑승, 탑승. 팜피린 같아, 팜피린. 아, 진짜. 여반한 거, 여반한 거. 아, 여반한 거. 아, 어우... 연식이 됐어. 옛날에 그 최홍만 선수 알아? 알죠. 아, 홍만 있는? 내가 봐도, 내가 봐도 눈이 어쩔 때 어지러울 때 있어. 이번에는 계속... 아, 너무 크니까. 어릴 때 그 저 수박에 연세전 같은 거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우유를 사면 500ml 들고 500ml 들고 얼마에 넣으면 200ml 먹었던 거야. 착신이 200ml 줄 알고. 손이 끓인다. 아, 진짜 최홍만이가 맥주 잔 들잖아. 진짜 빨리 이거 스트레스 알자 들어 보여. 양주 잔, 양주 잔. 진짜라니까. 확 달라 보여. 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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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잘한다. 이거 알았으면 어떡할 필요 없어. 언제 하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마요. 대박이다, 대박. 나 홍마리 에피소드 많이 들었잖아. 조세호 잘하거든. 조세호 희승. 안녕하세요. 홍마리. 세호도 잘하는데 네가 1등이다. 나도, 나도. 그 통증을 잘 잡는데 너는 실제 닮았어, 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태연이 같이 깨닫었어요. 같은 부산이었잖아요. 그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홍마리 목소리를 어떻게 낼 거야? 혓바닥을 이 천장에 붙여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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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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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지금 딱 같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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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호흥아 잘 지냈나. 그러소, 그러소. 하하하하하하.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래야 뭐. 운동 계속해? 다치지 말고. 다음에 그 섬종사에 한 번 놀러온다. 너는 김인선 씨, 너는 김인선 씨 알아? 편리해, 편리해. 아, 진짜 편리해. 아, 꽉 왔습니다. 아, 이거 지금 홍파리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떡할 뻔했어. 항상 장전해놓고 있잖아. 내가 볼 때는 이 찬아, 내가 지금 울었잖아. 이번 섬에서 최영만 버전 앞으로 합했건데. 봐봐라, 이 상황마다. 지금 한 게 낫는 거야. 둘 다 고맙고 고맙고. 최영만, 그거 못 해? 아니, 아니. 하고 있어. 내가 멋지고 갔는데, 그거 못하니까. 그 씨름도 혹시 기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요. 그 대한민국에서 씨름 선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다 이렇게 전국 시합을 하잖아. 그리고 마산의 누구, 진주의 누구. 다 알겠네. 중학교 때 이미 다 입소문이 나고 경기장에서 이미 신경전이 시작돼요. 중학교 때부터. 아기들이. 어, 아기들 좋아하네. 아, 그렇지. 좋아하네. 어, 갑자기 30개로 작아요. 30개로 아기인데. 아니, 호동이 형 옛날에 사진 못 봤어? 장난하네요. 아... 유선 씨는 만기 형하고 나하고 당시에 라이브로 씨름했을 때 그때는 못 봤죠, 라이브로.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아빠가 보니까. 네. 근데 그 이봉걸 아저씨랑 이만기야 씨랑 하는 거는 얼뜻 기억이 나요. 혹시... 훨씬 그러니까 그 선배님도 내보다 이전 세대인데. 근데 혹시 그 이봉걸 그 선생님이. 네. 약간 최홍만 씨하고 얼굴. 맞아, 예. 그래서 별명이 닉네임이 인간 기준기였잖아. 아... 이준희. 어. 근데 옛날에는. 되게 들었다. 선배님도 이렇게 딱 돌이켜보면 지금 나도 몇 시면 됐잖아. 그래도 선배님도 닉네임이 다 기억나. 이준희 선배님. 월판에 이준희. 이봉걸 선배님. 털보 이승삼. 다 닉네임이 기억나잖아. 나는 악동. 악동. 바랑아. 오랫판에 악동. 뭐 없어? 오랫판에 바랑아. 저 이거 아! 나 오빠 기억나요. 그 심판이 가운데 있고. 양쪽이 이게. 맞아, 맞아, 맞아. 혹시 제가 맞는 기억. 근데 제 기억에는 오빠 되게 안 좋아요. 뭐냐 하면. 이제 그때가 이만기 아저씨랑 오빠랑 하는데.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꿇어서 둘 다 이 경고를 먹었어요. 자체를 안 꿇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둘 다 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흑 이렇게 하고. 막 깜치지 마라. 깜치지 마. 흑했어, 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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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심판이 너무 둘이 소리를 지르시니까 경고를 줬어요. 그래서 좀 꿇어라. 시작 중 하자. 그래서 앉아 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심판이니까 무릎 꿇어. 이렇게 무릎 꿇어. 이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어서 여기 사팟 잡으면 되거든. 그런데 이거를 먼저 되게 읽기 싫다는 거야. 그런데 왜 막기 형하고 얘기를 했어. 뒤에서도 얼마 전에도. 이게 먼저 대면이 질 것 같은 거야. 그때 순간. 그때는 질 것으로 그냥 먼저 대면이 질 것 같은 거야. 이게 동시 연구야, 두 사람이. 안 꿇어. 앉아서 안 꿇어. 가만히 앉아. 이렇게 이렇게 앉아. 이렇게. 심판이 앉아. 앉아.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막기 형이. 내가. 내가 막기 형이고 네가 호동이야. 형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앉아 봐. 그랬더니 저기 하면 되는데.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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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해 attestate. 언니도 갑자기 하라고 해. 선생님도 이렇게 해 맞고. 그런데 여우 ganhar은티 안에. 유도한다고. Self, 안든가면서 딱. 그래 Fusion. 싫으면 기운이 중요하거든. 기술이 똑같으면 기운이 쓴 사람이 이기거든.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또 사과하고 선배님, 이렇게 인사드리고. 인사드리고 그런 모습이 박수 받을 짓은 아니잖아. 어 또 욕하시는 분들 용하고 막 후배가 그러면 안 되죠! 이리 부르고. 아 또 저쪽, 저쪽, 저쪽. 안 들려, 안 들려. 아 그러니깐. 좀 쉴까? 알 physically. 아. 아燃에 where to go. 아아, 왜 이러나? 하하하하